제주도에 잘 모르는 적을 걷는데 우연치 않게 발견된 섭쥐꽂이에서 나와서 그 뭡니다 저 멀리 뭐더라 예 섭쥐꽂이 성산일출봉이 보이는 곳이구요 여기는 맛있는 무바신등이 맛있을지 없지 모르겠고 일단 예 제도 유무가 유명하다고 하는데 과연 만큼 아셨을지 식당에 가서 잘라 먹어보겠습니다 해풍을 맞아서 인지 일반 시래기가 시래기로 쓰는 무청이 아닌 무는 튼실하네요 됐다 갈 수 있습니다